얘네 어그로는 제가 끌어야겠네요. 아, 이 해모스 눈에 고슬리는데? 어떻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레이피오가 도스 17, 20... 더... 10, 20... 더... 10, 20... 더... 10, 20... 더... 잠깐만 이거 지금 플러스 된 수치가 이거 7이에요?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잠깐만 저거... 원래... 잠깐 지금 저거... 녹색으로 플러스 된 거... 포함된 거 아니죠 저거? 왼쪽에 나와 있는 수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궁사 진짜 못 살려. 지금 회복약 안 갖고 있네요. 크롬이 얘랑 얘 공격 버틸까요? 찝찌리 습법 지금 수비가 11이니까 이것도 상성에 따른 데미지 증감치 있나요? 무기 상성에 따른 데미지 증감치 있나요? 그런 공격력이 쌈 지금 수비가 11이죠 12이래다고 6 13 아 크롬 안죽겠죠? 3 근데 여기서도 무기 상성 EF랑 같나요? 4 4 5 5 5 5 5 5 6 7 8 9 10 11 11 12 12 10 10 12 12 14 14 15 16 15 16 16 15 16 16 17 얘네 왠지 도움 안될것같아요. 얘네 왠지 도움 안될것같아요. 얘네 왠지 도움 안될것같아요. 얘네 왠지 도움 안될것같아요. 아 던지는 무기 없으니까 진짜 답답해. 그럼 얘네 돌한테 공격당하면 일단 19거든요. 그럼 얘네 공격하는 측이 그거.. 무기 스탯 버프 받으면 크롬 죽는거에요? 무기 스탯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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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mbing 무기 스탯 버프 untuk 열기가ject Rabbian 왠지 도움 안될것같아 저공격하네요 저공격해서 다행이네요 저공격해서 늘 갈게요 아이제 이쪽으로 도망가죠 오른쪽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제가 여기로 가고요. 제가 여기로 가고요. 뭐야? 크레디링이 이쪽으로 가고 제가 여기로 가면, 얘네는 좀 누굴 따라올까요? 크레디링이 이쪽으로 가고, 회복력을 두다 얜 얜 남남꺼풀이 갖고 있어가지구 사망각인데? 사망각 상상 жив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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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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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을 하고 있어서 못 오는 건가요? 원래 못 오는 건가요? 이거 헷갈려요 되게. 얘네들은 왜 길막, 얘네들은 왜 길막, 얘네들은 왜 못 오는지. 왜 길막을 하고 오는 건가요? 왜 길막을 하고 오는 건가요? 얘네들은 왜 길막을 하고 fireplace? 그냥 뭔가 인쇼내가ays 하죠? 길막을 보고 오는 건가 là, 이 Whose 꼬itsu호 가해있는 alumnos? 왜 길막을 어울form auch에 지나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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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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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일단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사용을 못해 이게 짚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얘는 크롬으로 잡죠 하필이면 주어도 이런 쓸 수도 없는 이런 걸 줍다니 여기에는 크롬을 넣겠습니다 일단 이 활자비를 죽여야 되는데 흐흐흐 흐흐흐 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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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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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잠깐 크롬이 힘도 올려주나요? 힘 안올려주는게 공격은 안하고 일단 회복할게요 다행이다 안쓰레 공격해가지고 도착할 것 같다 공진환율이 0위야 공진환율이 0위 연주 어쩜 참 сто comments alt 唱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ave ная 網 compound ar кам 일단 반격으로 잡기 하는게 낫겠네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리즈로 일단 회복을 시켜주고 싶은데 파란배하면서 교대하면 되나? 아 혹시 헛칠까봐요 아 근데 죽네? 근데 칼로는 한 방에 못 죽이네요 근데 한 방 맞으면 죽고요 빗나가면 죽고 빗나가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낌 안좋네요 마력이 안올라 저 아메아 때처럼 쓰레기 주인공 될까봐 걱정되네요 아 아무튼 이제 수사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적은 아 이분이 어 처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짜자기 아까는 고마웠어 고마워 레오유 아 나도 감사를 일표하지 아 나는 크로? 아 네 이름이라도 들려주지 않을래? 아 내 이름은 마루스 아 내 이름은 마루스 아 나에 대한 관도했어 그것보다도 이 세계에는 아 큰 지향이 닥칠.. 닥치도록 돼있어 아 얘 이런 아 그거 이.. 아 이거 그 예감 아 부디 주위해 아 아 기다려 하으 나 가버렸어 흠 아 저 정도의 실력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요 아 그것보다 왕도의 상태가 신경쓰이네요 서둘러 돌아갑시다 저 스탯 안올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아랑 아 여기가 여기가 아이리스 왕구 아 굉장히 사람들이 사람으로 꽉쳐있어 흫 아 아무튼 큰 혼란은 없는 것 같군요 아 깨끗 아 땅 갈라짐의 피에는 그 스펠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야 아니 에메리나 아님이 아 첫사람은? 아 저분은 이리스 성왕국의 성왕 에메리나 아님이라고 하십니다 아? 아 왕이.. 아.. 아 인간님께서 이런 거리에? 아 에메리나 예쁘네요 아 성왕은 이 나라의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아 구제시대 세계를 파멸시키곤 했던 어 사악한 용을 친룡의 힘에 의해 쓰러뜨린 영웅 아 그 초대 성왕님의 묵을 백성들은 에메리나 아님에게 겹쳐보고 있으니까요 아 지금은 페렌지아와의 관계도 어 기장하고 있으니까 모두 불안해 아 겉으로는 넷 가지 않아도 백성들의 마음을 어 모아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런거야 아 좋은 왕이 계셔서 이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겠네 어 리즈랑 정말 비교되네요 에메리나는 예쁜데 얘는 좀 그렇네요 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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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우리 언니니까 어 리즈는 리즈 어 언니? 라는거 그럼 네랑 너는? 아 이리스 성왕국의 왕자님과 공주님 어 뭐 그런거죠 에? 아 둘 다 자금단이라고 말했잖아 말하지 않았어? 아 왕족이 자금단을 안게 나쁜건 아니잖아 아 그 그건 아 어 그렇죠 아 지금까지대로 그냥 불법으로 얘기해도 돼 경헌은 싫으니까 아 프레드릭의 어줘가 정중했던건 크롬이랑 니가 크롬이랑 리즈가 왕족이었기 때문이구나 아니요 어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 누나가 왕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들도 가자 어 근데 머리에 무슨 후광같은게 있네요 아 그냥 장식인가 어 근데 얘네들 진짜 게임내 일러스트는 왜 이렇게 다 이상하게 나왔지 뭔가 그 영상이랑 이벤트 CG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게임 화면에서는 왜 이렇게 나와 저만 그렇게 느끼는건가요? 뭔가 좀 투박하지 않아요? 애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했어 크롬 리즈 아 기타카 프레드릭두 아 산적은 모두 해치웠어 고마워 백성들도 모두 무사한거야 아 그래 괜찮아 하지만 역시 변경에는 산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 게다가 인적국 페레지아에서도 흘러들어온 무리들 뿐이야 얘네들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환자님 아 우리들 천마 기사단이 어 해결을 하면 아니 야 필레인? 필레인? 어 지금 기사단에 사람 수로는 왕도에 경비로 어 충분해 아하핳 아 괜찮아 플레이지 아 이 층에부터는 우데미아씨가 있으니까 있는걸 아 우데미아씨라는건 어 그분? 그쪽 분? 아 단적대치에 손을 빌어줬어 저강단에 새로운 동료야 어머 동생 동생들이 신세를 줬군요 고마워 우데미아 씨 아, 아니! 아,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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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섭긴 한데요, 에메리냐님. 어, 우데미아 씨는 기억상실에 대한걸로... 아, 기억상실에 대한걸로 무서워하는... 하면서도... 어, 도저개... 아, 도저개... 도저개 일부이거나... 어, 타국에 정찰을 하고 있는 의심이 완전하게 풀린건 아닙니다. 아, 브래데리! 그러면... 아, 여기에... 여기에... 데리고 왔다는건... 어, 그로로... 그로, 너는 우데미아 씨를 믿는다는거지... 헉... 아, 브래데리! 아, 그래! 아, 우데미아는 나랑 같이... 어, 백성을 지키기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줬어. 같이... 싸우는거야말로 알 수 있잖아! 아, 우데미아는 신용할 수 있어! 아, 우데미아는 신용할 수 있어! 아, 이스의 주인공같아요? 왠지... 아, 나 모두를 믿어! 맨날 이런 드립지죠. 아, 그래! 아, 그로미 믿는다면... 어, 나도... 당신을 믿겠어요. 어! 어! 아, 프레데리! 어, 나도... 당신도 수고했어! 아, 진심으로 그로므... 이랑 리즈를 걱정해주고 있는거지? 이해! 아뇨, 그로므님이랑 리즈님을 지키는 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런데 빌레인씨... 이 형의 괴물이라는건... 아, 네! 각지에 칠머라... 낸 듯한... 목격담이... 어... 끊이지 않아요! 에이... 아, 그 대책을... 얘기하기위해... 왜이래... 알았어! 아,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기다릴까? 아, 가자! 아, 우대미아씨! 지원의화가... 지원의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의화가 어디있는데요? 지원의화가 어딨나요? 아, 지원의화 어딨나요? 지원의화 어디있나요? 아! 끔! 아, کی Days! appreciative! 작은 작용단 와 여기가 우리들 크롬 작용단이야 자 들어와 들어와 아 그래요? 잠깐 저 다 시켜... 껐다 켜야되나요? 어 껐다 켜야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가면 되나요? 껐다 켜야돼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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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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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사용할 수 있다고 떴나요? 아까? 아 여기 떴네요 X버튼 누르면 뜨네요 많이도 떴군요 리즈랑 우데미아부터 봅시다 우데미아! 어디야? 어! 아 피곤해보여 피곤했구나 아무래도 아니지 갑자기 떼사건에 휘말려버렸으니까 아 여기는 어 아 여기는 어 아 코를 꼴았어 아 뭐라고? 아 뭐야 아 리즈 아 니즈씨씨 코를 막은건가? 아 살아 기분좋게 자고 있었는데 아 미안해 아 좀 놀래주려고 생각했을 뿐인데 아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해버렸어 네? 어 그게 아니라 아 정말 아 아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싶어? 아 부모님은 아 니아버지 뭐하셔 니아버지 뭐하시노 아 부모님은 안계셔 이 차 안계셔 아 미안 어 괜찮아 이쪽도 사과해야 될 케이코 어 뭐라고 사과해야 될거 어 괜찮아 아까의 그 아까의 그거는 어 뭐라도 용서해줄게 정말? 아 사실 휘대미아씨가 최근에 선 전수사 에 어 낙서했어 어 어 어 잉크를 쏟아버려서 한 권이 한 권이 버려버렸네? 미안해 뭐라고? 아 그런 그거 아직 잃지 못한 그거 아직 잃지 못한건데 하지만 어 용서할게 꼬만라씨 착해 어 근데 되게 지원와를 왜 이렇게 숨겨놓은걸까요? 자꾸 뭐 누르면은 뜨게 해주거나 그런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우대미 아 우대미야 아 오늘의 훈련은 이미 끝난거야? 에? 아 물론이야 아 혹시 어 손이 손이 비어있다고? 아 손이 비어있다면 아 지금 또 아 잠시 쉬어도 아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비싸네 그래 아 우리들이 어 천천히 쉴 시간 따위 어 그렇게 많지 않을거니까 하 어 그래 흠 아 이런 때에 아 할 수 없지마 아 저 아 천천히 아 쉬지 않는건 아 여자한테 있어서 별로 행복한 아 괴로운 시간일거야 어 여자 어 에? 아 왜 뭐야 괴로움 왜그래? 아 아 미안 아 우대미야를 어 아무리 봐도 여자라고 생각이 안들어서 아 그러고보니까 너 여자였구나 아 너무해 아 여.. 여성한테 어 실례되는걸 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렸잖아 어 그게 어 미안 아 진짜 어 너도 왕족이라면 조금은 어 예의랑 어 아 아 에뛰마 아 어 보이지 않는다는거야? 아..근데 너..어..어째서..어..돌을..버리..어..돌을 죽고 있는거야? 아..강화의 쇼크를 입히면..이..그..실례.. 아..그 극도로 실례되는 성격도..아..조금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생각해서.. 어..그..어..농담하지마..아..나는 갈거야.. 아..도망갔네..아..이런..기다려..아직..아..또 실례해버렸어.. 하지만 나도 크롬을 남성으로서 의식하고 있지 않으니까..아..뭐.. 어..비긴건가..어..서로 똑같은거네.. 아..그롬님..어..진영네에..승차를 종료하고 왔습니다.. 진영네에는 딱히..어..이상은 없고.. 주위에 적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오늘은 이 장소에..문제없이..쉬는..이 장소에서..문제없이..쉬는..어..쉬는..어..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래..아..그래..고마워.. 아..승차라는건..아..승차를 대해선..어..승차를 대해선..아.. 아..승차를..승차를 다음으로 무기의..점검과..정비도..행위해놨습니다.. 아..승차를 당하고.. 감사합니다.